반갑습니다 장대장입니다 장대장 이에요 아 아 어 여보세요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장대장 이에요 아 예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근무중 이신가요 아니요 집에 있는데요 네 집에 있는데 너무 조용히 받으시네요 아 예 뭐 옆사람이 들리면 안되는 모양이죠 예 네 네 조용히 한번 그럼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직 무드팩 자라서 네 이거를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일단 뭐 꼭지라서 나중에 조정이 될 수도 있다 뭐 지금 말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네 어떻게 해야 될지가 조금 고민스러워서 전화를 드렸구요 네 혼란스럽죠 네 예 일단은 어 일단 현재 밥에 잠이 잠이 오지 않구요 예 아 아니 아 잠을 잘 주무시고 예 지금 저희 부모님 댁에서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부모님 집에서 결혼을 안 해서요 네 아직 미혼이시고 네 일단은 캥거루족이시니까 캥거루족 부모님과 같이 사세요 캥거루죠 예 예 예 맞아요 부모님과 같이 사시니까 캥거루 예 예 일단은 어 지금 어 일단 나이는 만 39살이구요 만 39세 예 예 지금 모아둔 돈은 한 11억 정도 있구요 오 많이 모으셨네요 예 예 그렇긴 한데 일단은 지금 작년에 새우 소득은 1억이 되는데 저희가 회사 급여 급여 계약한 거는 8천이고 나머지는 인생피부에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인생티브 같은 경우는 회사 손익에 따라서 뭐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천이 될 수도 있고 4천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구요 인생티브는 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직 집을 사야 하는지는 첫 번째는 좀 그게 고민스럽고 그리고 만약 제가 집을 산다면은 지금 회사가 강남에 있기 때문에 네 강남역으로 지하철을 출퇴근이 30분에서 30분 이내에 가능한 곳에 집을 마련을 하고 싶어요 지금 어디인 거주하고 계세요? 아 지금은 지금 상계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상계동 거주 네 네 상계동에서 살고 있고요 네 네 네 네 지금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아버지 소유주 쪽이고요 네 아버지 소유주 네 네 네 그래서 만약 제가 일단은 당장은 뭐 최고주를 그쪽으로 할 필요는 없어서 한 6년 정도 돈을 조금 더 모아서 이사를 하면은 이사를 하는 계획으로 그래서 뭐 뭐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지금도 현재도 좀 매입이 가능한 곳이 있을지를 잘 몰라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을 좀 제가 정리해 볼게요 네 네 현재는 무주택자이시고 미혼인이시고 캥그너족이시고 네 네 만 39세시고 네 40세이지만 40세라는 표현을 하고 싶지 않고 만 39세시고 네 11억 보이면 굉장히 많이 보유하셨고 세후 1억 연수이면 굉장히 고연봉자이시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시고요 회사가 강남역이시고 6년 후에 이사 계획이 있고 상계동 거주고 아버지 소유가 지금 집에 계시고 키는 어떻게 되세요? 아 키는 필요 없구나 키는 필요 없고요 갑자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결혼정보업체인 줄 알고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러시면 좋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집을 사고 싶은데 그 자세히 얘기하신 거 보니까 좀 내 상황에 맞는 어떤 집을 사고 싶다 이거잖아요 네 고민이 많이 되시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저는 지금 11억 보유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살 게 아니시라고 그러면 11억이시면 10억짜리 살 수도 있고 15억짜리 살 수도 있고 뭐 20억짜리도 갭투자만 살 수는 있어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어요? 네 그렇긴 한데 너무 무리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살 수는 일단은 일단은 거죠 11억 보유로 하셨으면 전세 끼고 갭투자를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여기 지금 세법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사전에 질문을 받아놔서 이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사서 15억에 팔았을 때 전제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도 실거주를 할 수 있잖아요 실거주는 실거주를 하냐 안 하냐는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9억 초과가 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받을 수 있냐 얼마만큼 받을 수 있냐 그런 게 문제가 되거든요 거주기관 보유기관을 같이 따지는 거잖아요 그럼 필요 경비를 대충 3.5% 잡으면 3.500을 잡으면 이걸 갖다가 지금 10년 보유 10년 거주를 했을 때는 세금이요 이거 언제 판 걸로 되어있죠? 계산이 이걸 지금 일단은 이걸로 봤어요 2025년에 파는 걸로 한 4년 정도 있다 파는 걸로 했더니 3,7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계산을 일단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사가지고 올해 9월에 사서 10억짜리 사서 5억이 오는 상태에서 대략 한 4,5년 뒤에 팔았을 때 양도세가 3,700이 나온다 즉 5억이 올라왔고 필요 경비에 3,700이 나오면 대략 한 4억에서 4억 5천 정도가 남는다 그때 가서 그러면 양도 차이 그 정도 남는다는 거예요 4억에서 4억 5천 정도 자 그 다음에 만약에 15억짜리를 사가지고 20억이 판다 그러면은 필요 경비가 한 5천만 원 잡았을 때 자 이걸 보면 이것도 같은 기간 4,5년 뒤에 팔았을 때 얼마가 나오냐 1억 5,70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똑같이 내 돈을 투자해서 실거주하느냐 아니면은 전세를 끼고 좀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벌써 그 1억 2,3천만 원의 시세 차이기 또 틀려지잖아요 지금 4,5년만 봐도 자 그러면은 10년 보유 10년 거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한 4,5년 보유 4,5년 거주하고 한쪽은 보유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10억짜리를 사서 15억에 10년 동안에 5억밖에 안 올라왔다 그냥 가전하겠습니다 20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주 그건 좀 낮게 잡아보는 거죠 3,500만 원의 필요 경비가 들어갔을 때 이거는 이제 10년 보유 10년 거주를 했을 때는 450만 원 그러니까 거의 양도세가 없는 거죠 15억에 사서 20억에 팔았을 때 필요 경비 5천만 원을 잡고 취득세 이거를 10년 조금 전에 4,5년이었고 10년 동안에 보유하고 했을 때 1억 2천만 원이다 자 그러면은 자 어떤 결론이 나오죠? 조금 전에 자 1억 2천만 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9억 실거주를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비과세 요건도 있고 9억 초과는 장기부 특별공제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 돈을 투자해서 비싼 주택을 사가지고 실거주 못하고 실거주 할 수가 없잖아 전세 입장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걸 금액이 안 되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어느 정도 한 10억 대 정도의 아파트나 9억 대 정도의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거를 실거주 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첫 번째로 지역을 선정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는 비싼 주택을 사서 내가 실거주를 못하잖아 비싼 주택을 사면 뭐 15억짜리 20억짜리를 사면 왜냐면 15억 이상은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15억 초과 아파트는 대출이 안 되잖아 서울에서 향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한다면 이 15억짜리 넘는 거 아파트 사가지고 실거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낮은 거 사야 되고 그러면 대출이 안 된다 그러면은 어차피 전세를 끼고서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실거주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비과세도 실거주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또 9억 초과하는 장기부 특별공제에서 10년 보위만 되지 10년 거주 요건은 40%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10억 정도 선에서 아니면은 어쨌든 지금 현금으로 가능한 금액 가지고 대출을 좀 받아서 살 수 있는 부분까지 사가지고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 10억 밑에 돼야 되겠죠 13억이 됐든 14억이 됐든 그런 아파트를 대출을 좀 받아가지고 사가지고 실거주 하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해가 안 갑니까? 아니요 아니요 이해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지역들이 강남으로 지금 직접 들어오기는 뭐하니까 송동구에 보면 금호역에 새 아파트 4년 된, 5년 된 아파트 20평대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한 13, 14억 정도면 가능한 아파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아파트들 커버가 되잖아요 본인이 대출 좀 받아가지고 실거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출이 15억 밑으로는 되니까 역세권에 강남에서 가까운 역세권에 이런 아파트들 들어가서 실거주 하는 것도 좋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 이게 추임새를 안 넣어주니까 이해를 한 건지 안 하는 건지 아 예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건 지금 너무 무리를 할 필요는 없고 아니 이제 제가 무슨 얘기냐면 무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시차장님 보시면 투계과일지구의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이 안 되잖아요 대출이 안 된다는 건 20억짜리도 15억짜리도 살 수 있겠죠 전세를 끼야겠죠 20억짜리 산다고 그러면 전세 한 11억, 12억 끼는 아파트 사야 될 것이고 15억짜리 산다고 그러면 6억짜리 산다고 그러면 근데 전세 끼고 사야 되잖아요 대출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15억 밑으로 아파트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실거주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거주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라든지 장기 보호의 특별공제에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최대한 전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도세가 적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만큼 다 내 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가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실거주를 그렇죠 실거주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가 15억 밑으로도 찾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괜찮은 아파트 찾으면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강남과 가까운 성동구에 20평대에 5년, 6년 된 아파트들이 아직도 15억이 안 된 아파트를 찾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이해 못하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어쨌든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렇죠 실거주를 지금 현재 9억 초과되는 실거료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을 10년을 주거를 바로 들어가서 10년을 살 수 있는 걸 해야 어쨌든 세금이라든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지금 20억짜리 샀는데 30억이 됐어요 10억짜리 사가지고 한 18억 됐어요 이거는 지금 20억짜리는 실거주가 안 되잖아요 전세 끼고 사야 되니까 10억짜리는 지금 실거주가 되잖아요 내 돈으로 살 수 있고 또는 13억, 14억짜리는 대출 좀 받으면 되니까 그럼 이거를 실거주 요건을 갖추고 장기보이 투표 최대한 오래 살면 18억이 됐을 때 거의 세금이 없는데 18억이 내 돈이 됩니다 거의 세금이 없으니까 양도세가 근데 20억이 30억 되더라도 생각보다 양도 차익에 대한 이 10억이 이거는 8억이 거의 다 세이브가 되지만 10억에서 이거 계산해봐야겠지만 5억이 남을지 4억이 남을지 3억이 될지 훨씬 더 손해를 못 나가게 5억이는 더 많이 올랐어도 여기는 10억 올랐고 8억이 올랐어도 양도세를 계산하다 보면 양도세의 금이 더 크기 때문에 10억짜리가 18억 오는 걸 못 따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이 되는 거에서 실거주 되는 게 감당이 되고 안 되고 무리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실거주를 하는 차원이 훨씬 더 양도 차익에서 세이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많이 오른 걸 공략하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세금 부분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혀 세금 이런 건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라고 하십시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